최근 서점과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마흔입니다.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나이 마흔의 정의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도 있지만 유독 책시장에서 40대가 약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직장인들로 붐비는 서점. 매대 곳곳에 마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올 상반기에만 출시된 마흔 서정만 19종. 일부 인터넷 서점에서는 중년 타깃 도서 출간량이 최근 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종류는 자기 개발서부터 에세이, 철학서까지 다양합니다. 40대가 사회 경제적으로 완성된 시기일 거라는 생각과 달리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건넵니다. 출판기에서는 독서 시장의 노령화를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영상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달리 활자에 좀 더 익숙한 40대가 자연스레 주 고객층이 됐다는 겁니다. 영상 매체도 좋아하지만 여전히 책에 대한 그런 물성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세대인 것.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불혹 마흔. 하지만 출판기에서는 금쪽 같은 마흔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